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거법이 위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의 회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에 문형배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달갑지 않는 상황이다. 아주 힘든 상황이 됐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2009년 진보성량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그간 판결에서 뚜렷하게 이른바 진보성량을 보였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선고된 초중동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조항 그리고 고 백남기씨에 대한 경찰의 직사실수 처분에 대한 위헌 의견을 모두 위헌이다 하고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중요한 정치적 이슈 그리고 자파와 우파가 싸우고 있는 대립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파 성량의 이런 편을 들어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건 안됩니다 한때 그런데 주초등과 중동교원 정치단체 가입하면 안된다는 것이 우파들의 주장이라면 가입해도 된다 하고 손을 들어줬고 마찬가지로 백남기씨에 대한 경찰의 직사실수 처분에 대해서도 모두 위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심 문형배 재판관은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 재판에서 해외입법례를 검토하고 결정문 초안 작성 등 실무작업을 주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관계자는 재판관 전체 논의 등을 거쳐서 결론이 나는데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 징계는 바로 15일로 다가왔는데 본안은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우선 가처분이라도 빨리 내달라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입니다. 가처분. 이게 가만히 놔두면 바로 내일 모레 15일쯤 되면 결정이 나버리니까 본안 판결이 결정이 나온 이후에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결정이 나기 전에 가처분 미리 언급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언급조치, 구급조치를.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재판관 전체 논의를 거쳐서 결론이 나는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에 지금 판결이 나올 것 같다. 그간 현재는 상당수 사건에서 가처분을 먼저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때 함께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유가 현재는 현재 가처분은 법원 가처분과는 달리 특정 개인이 아닌 제도 정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신중한 판단 제도 정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윤 총장 측에서도 현재의 가처분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바로 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출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재 신청은 기본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청같이 보이지만 형식은 제도나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집어서 지금 징계하려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검사징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청구를 하게 돼서 말하자면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 법무부 장관은 판단하는 말하자면 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바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징계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또 본인이 말하자면 징계위원회를 꾸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징계 청구권자이면서 말하자면 검사이고 또 본인이 거기에 징계위원들을 다 임명하기 때문에 본인의 뜻을 받던 사람들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추미애가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다른 검사들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상황에 있어서는 이거는 판사와 검사가 똑같이 한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거는 분리원칙, 기본적으로 이게 위원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건 제도 문제구만 검사징계법 이러면 하자 세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너무나 분명해서 요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제3자가 만들어라 또는 제3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라 또는 변호사협회라, 헌법, 법학회 고런 데서 추천해라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15일 같으면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오늘이라도 이 회의를 내려가지고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헌재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헌재는 이 제도, 최종적으로 법 제도에 대한 이 말하자면 심판을 청구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당하는 위급하고 회고 불능한 피해가 별로 없다고 보고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해달라 하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빨리 촉구하는 그런 신문을 서면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이 바로 달갑지 않는 지금 우리 법 연구의 회장 출신인 문형배다. 우리 법 연구의 회장을 지냈다. 문형배. 과거에 재판한 걸 보니까 대부분 좌파진흥이 좋아하는 그런 판결을 다 내렸다. 그래서 이번 판결도 원칙대로 하면 이게 제도니까 그냥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다 하고 난 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결이 다, 징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징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징계가 다 끝났다는 것은 이미 그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때 징계 결과를 보고 징계 결과에 맞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갈등이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만큼 헌재가 분쟁 해결 기능을 발휘해서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 주심이 문형배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일을 제일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라고 하는 게 소속이 있고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법 연구회에서 그런 판결을 하면 되냐? 하는 자기 감시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신껏 이런 법관들이 이런 무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에 기속되거나 그 단체로부터 말하자면 구속당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구조 같으면 빨리 깨어야죠. 법관이야말로 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걸 법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연구회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거기에 있는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면 이것 말로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하기가 힘든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법 연구회에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될 때도 바로 이 우리 법 연구회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문제가 맞다.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법농단이라고 부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판결을 할 때 이런 단체, 회로부터 독립된 판결을 해두고 어쨌든 이 판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제도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예외적으로 지금 그동안에는 검찰총장이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배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또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얻어들었다 흘러간다. 이걸 막아달라는 건데 이걸 빨리 안 하고 몇 개월 걸린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에서 회장이 개입돼 있는 이런 헌법 소원은 지금 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걸 알고 지금 문형배 문형배 이 소장을 재판관을 지금 배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지금 여기 김영수 대법원장도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법부도 이렇게 특정 연구회 이런 식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아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